니네 둘은 부부의 인연은 아닌데, 부부의 인연을 맺게끔은 해줄 수 있다. 그것이 단 하루여도, 그것이 단 한 달이어도, 그것이 일 년이어도, 나는 너의 약속을 지킨 거다. 그래도 할래. 매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배우자가 될 인연이라는 만나는 시기화대가 있잖아요. 그치. 그 시기화대를 놓쳐버리게 되면 더 이상 나의 인연은 없을까요? 왜 없어? 이게 크게 따지면 인연법이고 소소하게 세분화를 시켜서 설명을 하자면 자 또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결혼해야 되는 부부의 인연자가 맞아. 근데 얘가 보라색을 보라도리를 선택을 해. 얘를 선택을 해. 얘랑 만나야 되는데 보라도리를 만난 거 아니야. 근데 결국 끝까지 보면 보라도리랑은 이별을 택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또 만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만나야 되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지게 됩니다.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나지게 되고 단지 언제 만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란색을 만나야 되는데 보라도리랑 결혼을 했잖아. 그건 보라도리가 끼어들은 거죠. 근데 이 보라도리의 인연법을 사주를 보면 얘를 만나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거 아니야. 자 보라도리는 결혼을 두 번 하는 사주야. 얘도 결혼을 두 번 하는 사주고 대신 얘는 결혼을 한 번 하는 사주야. 그러니까 얘는 두 번 하는 동안 얘는 기다리게 되고 다른 누군가가 짧은 스치는 인연을 다 팔자 때문에 하겠지. 사랑해도 스치는 인연은 스치는 인연이야. 그걸 판단 못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걸 다 알면 자기네들이 무당이게. 근데 무당은 알아요. 근데 좀 잔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연법이 무섭고 인연법이 잔인하고 인연법은 위대하다라고 제자들이 표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사람은 두 번의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라도리하고 한 번의 인연에서 그 스치는 인연의 팔자 때문에 했어. 진짜 내 거를 만나기 위해서 얘는 자기 팔자 때문에 한 거고 이 노랑은 얘가 나타날 때까지 청승맞거나 맞선을 수택에 봐도 채이거나 여러 가지 인연법의 아픔을 겪고 둘은 10년 후가 됐든 10년 전이 됐든 결국에는 만나칩니다. 돌아 돌아서라도 인연은 만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선가 언제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짓 할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 안 돼. 언젠간 부딪혀. 이 말의 기원은 인연법이거든. 그래서 내 배우자를 놓쳤어요. 정말 놓쳤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과 영원히 끝났을까요? 근데 아니야. 내 거는 반드시 나를 만나게 되어 있어. 대신 젊을 때 만났을 때보다 서로가 팔자가 드센 부분이 있으니까 팔자 때문에 해야 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각자 실패를 하고 애가 딸려서 재혼으로 만나서도 평생 행복한 게 그래서 있는 거야. 그리고 되게 슬퍼요. 나는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못 잊어도 나한테는 저 사람이 간절해도 내 인연법이 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보다 못 낳고 나보다 잘 낳던 결국에는 다른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인연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저 사람을 데려다 주세요. 저 사람하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의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솔직히 얘기해요. 니네 둘은 부부의 인연은 아닌데 부부의 인연을 맺게끔은 해줄 수 있다. 그것이 단 하루여도 그것이 단 한 달이어도 그것이 1년이어도 나는 너의 약속을 지킨 거다. 그래도 할래. 이렇게 얘기하죠. 솔직하게. 이혼이 가능한 인연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보라돌이 마냥 원래는 부부의 인연이 맞아. 하지만 얘네는 연이 짧은 부부야. 영원한 부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외도를 하든 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이 심장을 그쪽으로 줘버리는 거지. 그런 상황적인 질문이 있나요? 100% 있죠. 그리고 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괴로워해요. 그것 때문에. 도의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잘못된 걸 알고 그런데 가슴에서는 도저히 끈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울어요. 상담하면서. 그런데 저는 제3자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얘네가 부부의 인연은 맞지만 영원한 부부가 아니었고 얘의 영원한 진짜 부부의 인연은 바로 10년을 기다렸든 20년을 기다렸든 황혼의 인연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둘 낳든 넷 다섯을 낳든 이혼하게 되면 이혼을 결국에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60, 70에도 황혼의 재혼이 있고 황혼의 이혼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정말 내 인연자가 아닌데 스치는 인연인데 자식 때문에 참고 부모님 때문에 참고 정략 결혼이니까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참아도 결국엔 뒤에 정말 이 사람의 짝이 심장으로 연이 맺어져 있는 그러한 인연을 만난 경우도 봤어요. 이혼을 할 수가 없어.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하지만 마음과 몸과 마음은 여기에 가 있는 거야. 그런 것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현실적인 제자이기 때문에 쇼인도 부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예인이나 공인들을 보면 언론에서는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지만 5년, 10년 내에 보니까 쇼인도 부부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뒤에서 숨겨진 인연이 따로 있는 거죠. 표면화가 안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인연이라는 거에 기쁜 뜻을 헤아린다면 결국에는 상처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 여러분, 인연법에서 귀인이 많이 나서기를 마녀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